스페인어의 형용사 스페인어의 형용사 스페인어의 형용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이죠. 스페인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인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말로 한번 한 가지 단어를 볼 거예요. 영리한 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꾸미고 있나요? 그렇죠. 영리하니 소년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소년입니다. 소년. 자, 이런 관계에서요. 얘를 형용사 명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와 명사. 명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형용사가 꾸민다. 이것은요.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무슨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할 거 없이 모든 언어에서 그 단어 사이에 가장 밀접하고도 중요한 관계. 이것이 바로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 뭐랄까요? 인간으로 치면은 부부관계 정도 되는 아주 가장 근간을 이루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뭐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난 모르겠고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무슨 언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형용사와 명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 이거하고 딱 하니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영리한 소년이라고 할 때 영리한은 뭐다? 형용사다. 소년은 뭐다? 명사다. 얘가 왜 명사냐? 자, 보세요.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니까 얘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얘는 왜 형용사냐? 왜일까요? 그렇죠.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영리한이 소년을 꾸미고 있고 형용사 명사 명사 형용사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소년이 아니라 영리한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만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영어로 치자면 그냥 스마트하면 끝납니다. 일대일 관계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스페인어가 되면요. 스페인어 영리한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나와라 하면 일단 listo 그리고 또 어, 뭐야 lista 그리고 listos 그리고 마지막으로 listas listas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 하면은 똑같은 영리한이라고 말하려고 해도 그 영리한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혹은 남자아이 둘인지 여자아이 둘인지 에 따라서 다시 말해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화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의 형용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O A 붙이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애들한테 O 붙여주고 여자애들한테 A 붙여준다고요. 그리고 복수일 때 S 붙이는 거 이건 우리한테 왠지 모르게 익숙한 현상이죠. 물론 형용사에도 S를 붙인다는 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listo lista listos listas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 형용사가 딱 등장하면 얘는 얘가 모시고 있는 명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단순지 복순지를 딱 캐치해서 이 중에 하나로 골라서 써줘야 한다. 자 이게 스페인어의 형용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형용사 말고 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명사는 아니고요. 신분명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식당으로 보이고요. 여기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있죠. 우리말로도 그냥 이제 웨이터라고 이렇게 말하죠. 외래요라고 합니다. 원래는 영어인데 말이죠. 근데 이 웨이터가요 이런 면이 있죠. 남자면 웨이터고요.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웨이트리스라고 부릅니다. 남녀에 대해서 이름을 살짝 바꿔주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이요. 영어에서는 웨이터 웨이트리스 액터 액트리스 이 정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스페인어에서는요. 대부분의 이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남자형 여자형 남자형 여자형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자 신분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학생이냐 뭐 직업이 뭐냐 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것들 자기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신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남녀형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영어에는 잠깐 조금만 있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대부분이 그렇다. 자 보시죠. 코리아노 코레아나 자 O는 남성 A는 여성 이제 익숙해지셨죠. 자 그래서 남성 한국사람은 코레아노라고 부르고 여성 한국사람은 코레아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직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신분 명사의 남녀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스페인어에서는 웨이터 같은 경우는 까마레로 까마레라 의사는요. 독도르 독도라 변호사는요. 아보가도 아보가다 프랑스사람은요. 프란세스 프란세사 이탈리아사람은요. 이탈리아노 이탈리아나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간단하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히려 말이죠. 스페인어에서는 간혹 신분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남녀를 똑같이 쓰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공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학생을 나타내는 단어 예술가 피아니스트 그리고 가수 축구선수 이런 몇 개의 단어들은 공용으로 쓴다. 헷갈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가 있는데 이 전체 명사 중에 신분명사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요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나머지 명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나머지 명사는요. 이 하나의 명사가 남성형이다 여성형이다 둘 중에 하나의 형이다로 규정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신분명사는 남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어요. O를 붙이면 남성형 A를 붙이면 여성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나머지 모든 명사들은 한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데 얘를 우리가 남성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명사들은 얘는 여성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형태는 한 가지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소년 이거는 남성이죠. 소녀 이건 여성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사물 책상 컵 컴퓨터 혹은 집 천정 전등 혹은 생각에 관한 사랑 미움 이런 것들 모두 남성 아니면 여성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심도있게 계속 배울 거니까 지금은 오 그래? 모든 명사에 성이 정해져 있다고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되고요. 지금 배우는 것은 그것과 구분해서 신분명사 얘는 OA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영리한 형용사와 소년 이거 배웠는데요. 보이 이거 제가 영어로 써놨네요. 영리한 보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스페인어로 바꿔보면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이는 니뇨입니다. 니뇨 니뇨 그런데 리스토 리스토스 리스타 리스타스 중에서 얘는 소년 한 명이니까 리스토가 되있네요. 만약에 소녀였다면 리스타가 됐겠죠. 어쨌든 어떻게 읽으면 되냐. 니뇨 리스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영리한 보이 스마트 보이지만 스페인어로 하면 니뇨 리스토 이렇게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명사가 나오고 형사 뒤에 나오는구나 이 정도 감 잡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가 명사와 형사의 그 성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영리한 소년부터 하나씩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영리한 소년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니뇨 리스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소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복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니뇨스 리스토스 SS를 붙여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니까 S 혼자 붙여주면 서운하니까 S 그래서 둘 다 붙여준다. 자 이번에는 소녀 혼자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녀 혼자 있으면 니뇨 리스타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여성형이라고 했는데 양쪽 다 붙여줬고요. 역시 복수는 니뇨스 리스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이거 말씀드렸죠. O는 남성 A는 여성 O는 남성 A는 여성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적용된다. 명사에도 적용되고 형용사에도 적용된다. 자 복수일 때 S를 붙인다. 이건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 우리 영어 수업을 할 때 애플, 애플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S를 붙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스페인어에서는요. 명사에도 S를 붙이고 형용사에도 S를 붙인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법칙이 명사, 형사 구분하지 않고 다 적용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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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